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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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힘으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하느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힘으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하느라 그의 대속한 내가 그의 자녀를 내가 한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어진 거자 할 수 있으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을 전부터 약속하시더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선지 완전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더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선지 완전한 그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장생명자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리라 아시더냐 그러는 거 당신의 말씀 그대로 내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 드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 아시려면 그 여금도 한심하라 말씀 그대로 드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드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도와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도와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 아시려면 그 여금도 한심하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드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 아시려면 그 여금도 한심하라 말씀 그대로 드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드리라 성취해 드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 하시려면 넌 믿음으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